같이 손님 맞이하니까 여기 고정 멤버 같다. 그치, 나도 뭔가 마음가짐이. 조금 눈 붙일래? 아니, 아니. 저도 진짜. 손님이 오시는데. 땡큐, 땡큐. 됐어, 됐어. 어? 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벌 아니야? 벌 아닌 것 같아. 아, 벌 아니야? 그럼 둬, 그냥. 너 벌 아니어도 무서워하잖아. 그냥 방금 깜짝 놀랐을 뿐이야, 갑자기 나타났어. 깜짝 놀랐을 뿐이야, 갑자기 나타났어.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. 그냥 놀래고, 아, 벌 아니면 안 쏘이니까. 알겠어, 알겠어. 진짜로. 알겠어.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그래서 이렇게 들 수 있겠어? 오. 오. 이건데 이제 문제는. 잠깐만. 이거, 이거 손이 하나 부족하구만. 아니다, 누나. 그걸 가지고 누나. 누나가 이리로 넘어와, 넘어와. 어, 이걸 갖고? 어, 이걸 갖고? 될 수 있겠어? 됐지? 어. 아니다. 아니다. 내가 여기다. 어. 됐지? 와. 됐다. 이제 뭐 어디 가서 캠핑 좀 했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. 와, 진짜 시원하다, 이거. 살짝 이렇게 눈 감고 있어, 누나. 알겠어. 뿌듯함이 가시질 않아, 지금. 되게 뿌듯한데, 나. 그러게, 너. 진짜 뿌듯한 얼굴이다, 지금. 되게 뿌듯한데, 우리가 했어. 물이 꽤 여기까지 들어오겠다. 지효 씨, 수영복. 네, 네. 입고 있어요, 지금. 계속 찡겨서. 여기 한 명 앉아서 성동현 선배님처럼 파도 내려오고. 이거, 이거 어떻게 하세요? 우라일제. 와, 좋다. 와, 좋다.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우와. 진짜 맛있다. 예뻐보이게. 우와, 파인애플도 있어. 대박. 파는 것 같지 않아? 예쁘다. 응, 예쁜데. 진짜 예쁜데. 우와. 예쁘다. 뜨거워. 비가 오네요. 비가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밥을 좋아하는 편이니? 면을 좋아하는 편이니? 둘 다 좋아합니다. 욕심 좀 낼 수 없어? 양보호나 배려하지 말고. 욕심 있습니다. 태구는 우리가 보호를 좀 해줘야겠다. 씻은 거예요? 새 그릇에 씻은 건가요? 네. 혁건이가 깔끔하긴 한 모양이구나. 혁건이가 엄청 깔끔해요. 혁건이가 겁나 섬세해요. 되게 귀여우세요. 아 그래요? 아 얘 귀여워. 아 부끄럽네 참. 야 창석아. 얘 진짜 특이하네. 만만치 않지?